밤중에 불쑥 찾아온 시원하고 배부른 특집쇼 한여름밤의 치컬파리와 함께하는 쇼 스타 중심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보기만 해도 배부른 최고의 걸그룹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치컬파리 그 첫째 날 함께할 분들은요 만나면 좋은 스타 누구나 좋아하는 만인의 연인 써니힐입니다 7월의 첫째 날인 오늘 밤 심심타파를 기분좋게 찾아온 그녀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순수 청순 깨끗한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데뷔 6년차 벌써 28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맑고 상큼한 매력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녀 써니힐의 비주얼 담당 주 비에 입장하십니다 아 댄스를 보여주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나이 많다고 소개했는데 주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시죠 아 밖에서 빵 터졌네 미안해요 다음 분은요 순수한 이미지의 써니힐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순수하고 발랄한 멤버들 중 유난히 섹시함이 철철 흐르는 한 명이 있었으니 발랄함으로 숨겨지지 않은 섹시미의 그녀 써니힐의 섹시 담당 미성 입장하십니다 과연 어떤 섹시함을 보여요 문 뒤에서 하면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끼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때론 귀엽게 때론 강렬하게 때론 섹시하게 때론 수줍게 하나의 얼굴에서 다양한 매력이 연출되는 천상 무대 체질인 그녀 써니힐의 퍼포먼스 담당 코 타 입장하십니다 아 귀여운 매력을 보여줬다 섹시한 매력을 보여줬다 이랬다 저랬다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청순하고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가슴 속엔 활활 타오르는 예능감을 품고 사는 여자 알고 보면 용감하고 작고 웃긴 여자 써니힐의 예능 담당 승 아 입장하십니다 아 과연 아 진짜 예능 담당 이거 이상한 매력을 보여주셨지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무슨 할 말이 없네 자 네 분과 함께합니다 한여름 밤의 치골파리 써니힐 단독 초대석 쇼 스타중심 써니힐의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만인의 연인 와우